봐볼까요? 버그 벌레 벌레죠 벌레 하다시로 쓰이면 괴롭힌다는 뜻도 있어요 번 빵 빵이죠 번방 이런거 이렇게 해서 인 어떤 장소에서 어디어디안에 라고 알고있는데요 인 더 번 빵안에 그 빵안에 말이죠 박스 박스 상자 상자죠 인 더 박스 하면 상자 속에 그 상자 안에 is is 있다 그럼 더 번 is 방이 있다 인 더 박스 아 인 더 박스 인 더 박스 그 빵 그 빵 속에 그 빵 속에 그 빵 속에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우 그러면 더 번 인 더 인 더 박스는 뭔 뜻이요 더 번 인 더 박스 여우 속에 빵 그렇죠 얘는 여우 속에 있는 빵 여기다가 이즈를 넣어주면 그 빵이 있다 어디에 여우 속에 얘가 없어지면 박스 속에 있는 번 여우 배 속에 있는 빵 그 다음 더 더 그 그 바로 그 딴 거 말고 바로 그 아까 말했던 그거 이랬듯이야 네 오케이 오 불용하게 잘했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했고 뜻말을 해주기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Emma has a fun pet Emma has a fun pet 뭔 뜻이죠 Emma는 재밌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 그쵸 오 Emma has a fun pet Emma has a fun pet 오케이 뭐였더라 Emma has a fun pet 그쵸 그러면 이건 뭐였더라 have has has have도 되고 has 되는데 이럴 때 has 써야 되고 뭐 이건 뭐였더라 fun fun pet 그렇지 영화에서는 한 마리 있을 때 어 를 써줘야 돼 애완동물 몇 마리기 때문에 한 마리기 때문에 그냥 fun pet이 아니고 뭐다 한 마리에 어 fun pet 뭐였더라 네 자 계속해서 잘 읽었고 얘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 릭스죠. 렉스가 아니고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에밀 릭스 어 레드팝 그렇죠 팝이 몇 개기 때문에 팝이 한 개기 때문에 여기에 어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뭔 소리죠? 메미 메미가 핥는다 빨간 사탕 오케이. 얘가 메미입니까? 메미가 될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써야 된 메미죠. 이건 메미가 아니고 뭐예요? 에미 에미죠. 사람 이름입니다. 메미가 아니고 오케이. 뭐라고요? 에미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에미 릭스 어 레드팝 그러면 핥다가 뭐예요? 핥다 릭스 릭스 오케이. 빨간 막대사탕은 팝 팝 오케이. 남긴 사체소 앰화 아 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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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yellow, fly,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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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saying? 에미가 냄새 맡는 노란 꽃들 에미 아닌 것 같은데 에멀리 스멜스 옐로우 플라워즈 오케이 뭐였더라 에멀리 스멜스 옐로우 플라워즈 오케이 오케이 T.S. 무슨 소리난다 가르쳐줬는데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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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Get Emily get Elisa get to wet T.S. A.L.I.SA get Eli get T.S. F.E.T. 엘리자가 아니고 엘리사 T.S. 오케이 T.S. 뭐라고요 T.S. It. get wet wet 뭔 소리에요? 엘리자가 젖는다 물에 젖는다 엘리자 gets wet 오케이 뭐였더라 엘리자가 아니고 엘리사라니까 뭐라구요 엘리사 엘리사 겟 겟 웨트 웨트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응 엘린 웨즈 엘린 웨즈 액 블루 베스트 엘린 웨즈 아 블루 베스트 엘린 웨즈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엘린이 파란 조끼를 입었다 입는다 뭐였더라? 그렇지 엘린 웨어스 계속해서 잘 읽었고요 엘린이 할 수 있으니까 쿠키즈 오케이 뭔 소리죠? 엘리가 쿠키즈 뽑는 걸 뽑는다 그렇죠 엘리가 헬스 한다 윗더 쿠키즈를 뭐였더라? 엘리 헬스 윗더 쿠키즈 윗더 쿠키즈 윗더 쿠키즈 그렇지 엘리 헬스 윗더 쿠키즈 엘리 헬스 윗더 쿠키즈 엘리 헬스 윗더 쿠키즈 엘리 헬스 엘리 헬스 엘리 헬스 엘리 헬스 윗더 쿠키즈 윗더 쿠키즈 윗더 쿠키즈 엘리 헬스 엘리 헬스 무슨 소리죠? 왜 엑스에요? 근데 달걀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달걀 달걀 dragon 28 펜스 ıyor 엘리 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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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헬스 엘리가 with X NN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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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좀 더 빠르고 익숙하게가 안 돼있어 뭐라고? 흉내대는 거 뭐 멋부리던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읽는 연습 못해 갈수록 이상해지냐 뭐라고요? 에디 에마롬 에드 앤 에멘 이상한 흉내내지 말고 이상한 소리 집어넣지 말고 에드 앤 에멘 에드 앤 에멘 에드 앤 에멘 에드 앤 에멘 에떴 에멘 에디 앤 에멘 에드 앤 에 seper 에드 앤 Very 엔 에디 앤 엔 에너 에디가 여기가 있어 에디가 엠드 ㄴ 엠드에메을 엠드에메을 꺼내서 tek thought 에드윈 오케이 준호는 자꾸 없는 글자 소리 R 소리나 이상한 거 집어넣으려 그래 에드윈 에드윈 What does 에드윈 have What does 에드윈 have What does 에드윈 have 뭔 노래예요 What is 에드윈 가지고 있는가 얘가 뭐라고 에드윈 아니야 에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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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What does 에드윈 have 그렇지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수요일날 숙제도 오늘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안녕 안녕 어 어 어 어 아멘